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할 컨텐츠는 바로 리클레이머 자폭 똥꼬쇼 제2탄 지상에서 리클레이머를 자폭시켜서 폭발 이펙트 만들기 폭죽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도와주실 똑같은 분이 리클레이머를 갖고 도와주시고 있어요 자 많은 용감한 분들이 자폭 시퀀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클레이머 외에도 해머웰드 캡터필러 커트레드 드리깅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 자폭 시퀀스 지금부터 물러주세요 자 드디어 두꾼두꾼두꾼 리클레이머가 지상에서 자폭 시퀀스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주평과 똑같이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에 리클레이머가 꽝꽝꽝꽝 하고 터질겁니다 자 여기는 프루스의 행성계의 네이마르 날이구요 자 저녁시간에 구른 이유는 멋진 폭죽놀이를 보기 위해서 자 리클레이머 자폭 시퀀스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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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지금 꿈틀꿈틀 리클레이머가 자폭 시퀀스를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벌써 폭발음이 들리구요 자 이 폭발은 곧 연쇄폭발로 이어질 하나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리클레이머 계속 자폭 시퀀스 진행중에 있어요 자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 자 두꾼두꾼두꾼두꾼두꾼두꾼두꾼 자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곧 터질것 같습니다 Giant 클 export 충성 말입니다 과연 이 이펙트는 설마 제 함속까지 날려버리는거 아니겠죠 자 저 적당한 거리로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당히 폭발력이 뛰어납니다 리클레이머의 자폭 자 얼마 안남았어요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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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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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하하하하하아 여러분 이렇게 박살이 재밌는 스타스티즌 지금도 안하시고 계시나요?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금 바로 스타스티즌에 접속하세요. 여러분 모두 유바입니다. 쿡쾅쾅 유바 전부 다 폭발 됐어요.